뮤직비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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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준아 이게 얼마 만이야 근데 왜 보자고 한거야 사실 내가 요새 여자친구랑 사이가 좀 안좋거든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돋보이게 몰아주기 좀 해줘 몰아주기? 몰아주는거 어렵지 않지 친구 좋은게 뭐야 우리만 믿어 확실하게 몰아줄게 그래 부탁좀 할게 고맙다 오빠 자기 왔어? 웬일이야 일찍 나와있네 웬일이긴 오빠 옷이 이게 뭐야 내 옷이 어때서 센스없어 옷을 왜 이렇게 못입어 야 이정도면 기본 입은거야 요새 남자들이 옷 얼마나 못입는데 아 영준아 야 이게 얼마나 많이냐 아 그래 아이 반갑다 내 여자친구야 아이 재수씨 재수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수씨 안녕하세요 오빠가 옷을 잘 입는거였네 야 얘 앉아 앉아 야 얘들아 우리 오랜만에 만난거니깐 밤새도록 달리는거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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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긴 뭘 달려 오빠 나랑 술 안먹기로 약속했잖아 진짜 나한테 1억이야? 아니 2억이야 썰렁해 오빠 썰렁한 말좀 하지마 야 나 정도면 재밌는거야 요새 남자들이 얼마나 썰렁한데 아 재수씨 1, 2, 3, 4 야야야 우린 웃기기 우리 오빠가 개그맨이었네 그래 야 한잔하자니깐 오빠 오빠 술 좀 그만 마셔 오빠 술 취하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술 먹으면 아주 그냥 진상이야 야 내 주사는 주사도 아니야 요새 남자들이 술 취정 얼마나 심한데 한잔하자 먹지마 그래도 야야야 내가 잘못했어 울어봐 저기야 우유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술 먹었으면 집에 들어가라 다녀왔습니다 신배 티 쌤 이거 집 오시면 안 돼요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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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많이 취했나봐 또 일하네 몰라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옷 좀 입혀 병준아 어? 여자친구 많이 사랑하니? 아이 당연하지 야 나 너네 때문에 다시 잘될거 같아 고맙다 오빠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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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어떻게 좀 해봐 진짜 잠깐 오빠 친구들만 이상한거 아니야? 야 오징어 나왔습니다 다 그러네 왜? 너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래 야 내가 오징어 잘라줄게 앗 뜨거워 앗 아이씨 아우 조심 좀 하지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아우 그러니까 맨날 다치지 에이 이 정도 다치는 건 다치는 것도 아니야 어? 요새 남자들이 얼마나 심하게 다치는데 응? 막 팔 부러지고 머리 터지고 이빨 나가고 야 야 얘들아